신일교회 신일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으로 신일교회에서 함께할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일교회를 소개합니다. 신일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의 서울 남노회 소속인 신일교회는 예배, 선교, 제자훈련, 그리고 다음세대라는 4가지 핵심가치를 가지고 금천구와 더 나아가 한국교회, 그리고 세계열방을 향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배시간 안내입니다. 매주 주일 본당에서 1, 2, 3부 예배가 드려지며 4부는 청년들이 주체가 되는 열정의 예배로 비전홀에서 드립니다. 신일교회는 다음세대 예배를 바로 세우기 위해 부모님이 함께 드리는 영화부부터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주중에는 본당에서 수요일 7시 30분 수요기도회와 금요일 9시 15분 심야기도회를 드립니다. 토요일을 제외한 매일 새벽에는 큐티로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신일교회의 훈련과정을 소개합니다. 신일교회에 방문하시면 5주 과정의 새가족 성경공부에 참석하게 됩니다. 새가족이라면 직분에 관계없이 주일 3부 예배 이후 교회 적응과 신앙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학습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 후 등록과 함께 목장에 편성되며 양육반과 제자훈련 준비반을 통해 필수과정을 훈련하게 됩니다. 필수과정 수료 이후엔 마더와이즈, 교리반, 성경일독학교, 큐티반, 부부학교 등 자신에게 필요한 훈련을 선택하여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수료하면 목장의 목자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교회생활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신일교회는 매일 새벽기도 이후부터 밤 10시까지 개방되며 언제든지 원하는 때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헌금은 예배시간 중에 아닌 예배 시작 전에 본당 입구에 있는 헌금함에 들입니다. 헌금 봉투는 1층 혹은 2층에 비치되어 있으며 등록교인을 위한 개인 헌금 봉투가 헌금 포지에 마련됩니다. 주차는 비전센터 건물 주차장과 교회 앞 주차장을 주로 사용하며 금천 MTV 건물 주차장도 사용 가능합니다. www.신일시의식.com으로 돌아오시면 설교 영상과 함께 다양한 교회 소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PC와 모바일에서 모두 접속 가능합니다. 신일교회 처음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 신일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꼭 만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신일교회를 통해서 변화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